안녕하세요. 배그정보 루피스입니다. 배틀그라운드에서 팀원 간의 소통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미니맵 개선을 통한 팀원의 상태 및 방향 정보를 개선했으며 전술 맵 마커 기능을 6가지의 새로운 상황별 맵 마커 기능이 추가됐습니다. 이외에 팀원 간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기능이 유출되었습니다. 바로 퀵 메시지 기능입니다. 다양한 퀵 메시지가 있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퀵 메시지는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무분별한 퀵 메시지 도배를 위한 제안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. 솔직히 배틀그라운드는 퀵 메시지보단 마이크로 하는게 팀원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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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